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5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이걸 외쳐드려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계속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거든.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끊임한 반복으로 고위, 내신, 생명과학의 만점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고위, 내신, 생명과학 연관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문, 개념완성, 실력완성, 기출분석. 입문은 생명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전단원에 걸친 핵심적인 요소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기초탄탄 입문특강, 그리고 개념완성은 내신 대비다 보니까 좀 지역적이면서도 좀 10분 용어들까지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완자라고 하는 시중 교제로 진행되는 내신 생명과학 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막전이나 근육이나 유전과 같이 문제풀이 스킬이나 논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이 이 완자라는 참고서에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즉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를 담아 정리하는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좌와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로 개념을 완자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후수강자로서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의를 연달아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한종철 자체 교제인 철두철미 개념 완성 교제를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두철미 개념 완성은 고3 N수 수능 커리어에서 진행되는 수능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두철미 개념 완성에 있는 스킬과 논리만 따로 빼서 만든 강좌와 교제가 캐치로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나는 정말 기초적인 용어 그리고 수능에 나오지는 않지만 꽤 지엽적인 것까지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개념 강좌를 완자 그리고 막전위 근육 유전 쪽에서의 스킬과 논리를 배우고 싶다. 캐치로직 그런데 나는 디테일화하고 지역적인 것보다는 좀 수능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개념 스킬 논리를 한방에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강좌와 교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출분석인데요. 이 기출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2 대신이지만 고2 학교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EBS 연계교제라든지 또는 수능 고3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수능 강좌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MDGC 모든 기출 한종철 강사의 기출문제집과 기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꽤 시중에서도 유명한 교제와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문제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리고 해설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한종철 강사의 풀이대로 특히 막전위 근육 유전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풀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실력을 향상시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종철 강사의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 시중 기출문제집의 해설은 강사의 스킬과 논리대로 해설이 쓰여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싱크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 기출문제와 문제가 다르진 않지만 문제 수라든지 문제 배열이라든지 또는 해설지에서의 강사의 강의 싱크를 맞추는 측면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초 탄탄 입문 강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로베이스 그리고 전단원 내용과 핵심 용어 필수 이론을 전반적으로 좀 알기 쉽게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 이 강좌가 제격이고 그리고 기초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익숙해지자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좀 더 강의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기초 탄탄이라는 입문 강좌를 통해서 생명과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숙해지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기초적인 내용들 중요한 뼈대들을 만들어주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자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위한 착오서였어. 생명과학 내신을 준비하는 꽤 많은 수험생들이 시중교재를 많이 구입해서 보죠. 내신 필수 개념에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 창고 쓰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는 친구들은 완자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자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고서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막히게 되는 막전위 근육 유전 파트에 스킬이라든지 논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종철의 커리어는 실력안성 단계로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좌와 교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철철로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철철로직만을 따로 묶어서 제작된 강좌와 교제가 되겠습니다. 철철로직을 복습하고 철철로직만을 선별해서 학습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수능 강좌의 개념서에 수록된 철철로직 부분만을 따로 발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선택조난하는 막전이 또는 근육만, 유전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캐치로직 강좌와 교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싫다. 그냥 한 번의 책에 이 모든 걸 다 순서대로 쭉 듣고 싶다라고 하면 편하게 그냥 철철미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와 교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개념 스킬 논리를 한 번에 끝내고 특히 한종철의 자체 규제이다 보니까 막전이나 근육이나 유전과 같이 다소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진검다리 문제로 탐구 예제, 자체 제작한 탐구 예제가 있어서 이 탐구 예제를 통해 좀 더 이해하는 정도의 깊이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탐구 예제는 단순히 예제라는 느낌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개념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단계의 괴리감이 꽤 크거든요. 특히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꽤 좋은 문제입니다.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DGC 모든 기출은 모든 기출을 제대로 담다 캐치프레이즈로 제작된 고제인데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빠르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빠르냐? 문제를 유형별로 반복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초반에는 틀리지만 계속 풀다 오면 점점점 맞추는 속도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려운 3, 4단원의 해설 강의를 제가 다 찍어서 거의 완강된 상태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별해서 본인이 틀리거나 궁금한 문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출학습에 있어서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는데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가 11개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문제는 일부 뺍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핵심 문제 막전위 근육 유전과 같은 중요한 파트는 8개년 그리고 좀 쉬운 파트는 6개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정답률이나 선지 선택률이나 또는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서 3, 4단원의 막전위 근육 유전 스킬과 논리가 필요한 그 유형들의 같은 경우에는 한종철 강사의 해설과 싱크가 똑같게 풀이와 똑같게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준별 추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는데 중위권 학생이든 최상위권 학생이든 대부분의 커리는 비슷하게 가지만 시작점이 다르니까 중위권 학생은 기초탄탄 중위권 이하는 기초탄탄이라는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완자, 캐치로직 그 다음에 이제 내신소 부교제라는 것은 이제 학교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자료 그리고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능 강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철두철미 개념 완성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 자료는 스스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연계교제가 있는데 이 연계교제는 EBS 연계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고위 내신 학교 시험에서도 EBS 연계교제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들은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EBS 연계교까지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MDC 모든 기출은 공통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만약에 좀 더 심화 강좌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강좌 중에 자료분석의 기술이라고 해서 심화 강좌가 있어요. 막전이군 유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문제 푸의 교제인데 줄여서 자료분석의 기술을 자분기라고 합니다. 이걸 추가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 내신이 빡빡한 학교도 있고 좀 쉬운 학교도 있겠지만 결국은 고위 때 본인들이 생명과학을 선택함으로써 중간중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수능 과목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고위 내신 때 생명과학 학습을 잘 해주셔서 노력 꾸준한 긍정체력관리 그리고 끊임한 반복으로 좋은 내신 결과를 가져서 수능 때에도 저와 함께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위 내신 생명과학 대박을 기원합니다. 생명과학 화이팅!